안녕하십니까 김홍기 입니다. 요새 길거리를 걸으면서 여전히 촬영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피사체 발견했어요. 뒤에 남자가 지나가고 여성분이 자연스럽게 그죠? 남자와 여자가 대치하는 듯한 여성분은 왼쪽을 보고 남자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길거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죠. 이게 없으면 둘이 같은 방향을 보던지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중간하면 그림이 안되는 거죠. 여성분은 오른쪽을 보고 남성분은 왼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만나면 재밌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사체를 만나서 거침없이 셔틀을 끊습니다. 주춤거리면 안되거든요. 주춤거리면 결정적 순간으로 날아가거니와 특히 렌즈에 캡을 꽂고 있으면 캡을 열다가 이런 장면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슈팅할 수 있도록 캡을 열고 다니셔야 합니다. 요것도 다 봤어요. 이미 제가 뭔가 봤어요. 오케이. 이때 여성분이 광암을 질렀어요. 와 이런 식으로 이미 그렇게 되면 교감이 일어났다는 거죠. 셔틀 끊겼습니다. 제가 이걸 찍을 때는 조금 전에 오른편에 있던 커피를 들고 있는 여성이 뭐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커피 포트 커피 커피 플라스틱 통이 화면 안으로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셔틀을 눌렀는데 아 그건 우연 그 우연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이 조금 빈 듯한 사진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 저 밑에 보면 두 사람이 보이죠. 이따가 다시 한번 보세요. 철수와 영이 이건 또 재미있습니다. 이 사진 볼까요. 앞에 있는 외국인 여성이 아 잠시만 제가 지금 그림자 보이죠. 찍고 있죠. 찍고 있어요. 아 오케이.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저 여성만 정확하게 겨누어서 찍은 거죠. 사진이라는 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으니까 프레임 바깥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찍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정확하게 봐서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 프린트하면서 왼쪽 벤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커메는데 조금 드러냈어요. 조금 얼굴을 보이게 했습니다. 안쪽에서 한복 골라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한복을 고를까 말까 뭐 이런 거. 국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하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사진 촬영 길거리 사진 촬영의 김홍희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